안녕하세요 드림아우징 이경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습세권이고 야당역을 도보로 한 10분 15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방 4개짜리 포롱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분양가하고 시립주금을 얘기를 많이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축은 대출 감정 문제가 있어서 영상에 직접 분양가와 입주금을 노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양가와 시립주금이 궁금하시면 제가 제목 옆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세 설명에 자세하게 적어놓으니까요 제목 더보기 눌러주시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이고 세대가 8세대입니다 포롱이 있고 복층이 있는데요 포롱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만 복층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설명이 길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방 4개짜리 역세권 포롱 칠레영상 보시겠습니다 allora victory w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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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